네.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별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차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개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됐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요. 자택에서 있다가 주말에 병원을 좀 다녀왔었고 오늘 잠시 뒤 지금 여러 종편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노년동 자택 앞에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뒤에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됩니다. 실형 확정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정치부를 쭉 취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쭉 이걸 보면서 참 네 명의 대통령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대통령은 또 망명을 가시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은 또 총탄회 가시고 한 명의 대통령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퇴임하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있으신데 사실 그때도 보면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역사와 단죄 이것 때문에 두 대통령을 그때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당선인이 이제 그걸 요청을 했죠. 사면을 했다가 요청을 해서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하게 됐는데요. 참 이게 이런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을 다 갖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재임 중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이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대통령이 뭔가 권한력을 잡으면 다 따라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결국 이거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이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스스로는 또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때에서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퇴임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을 벌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좀 견제 기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재임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BBK 문제라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2012년 경선 때부터 나온 문제거든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붙으면서 그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양쪽에서 다 지적했었죠. 그게 결국은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누구 하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뭐 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제도가 갖춰져서 된다기보다는 정말 각 대통령들이 누구라도 재임 중에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지만 이런 불행의 역사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제대로 이 진실을 밝혔다면 그 당시에 사실 이게 받아들일이기 힘든 그런 범죄였잖아요.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주도 밝혀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주말 사이에 BBK에 있었던 김경준 씨가 입장도 냈지만 당시 검찰 조사받을 때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증거나 이런 걸 다 줄 테니까 실소유주가 다스 실소유주 또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까지 냈지만 검찰이 묵살했고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하도록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스템 특히 수사 관련된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 주장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총편에서는 그 현장 분위기 좀 보내주고 있는데요.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조혜진 의원과 같은 현직 의원들도 좀 모습이 보이고 이은재 의원 몇 분 전직 의원들도 좀 꽤 앞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검 가서 신원 확인을 하고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가 혹시 메시지를 낼 건지 아니면 그냥 구치소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왔을 때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됐으니까 진실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언급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박조호 기자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계속해서 그동안 법정에서 주장이 왔던 그걸 반복을 한 거고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는데 재심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서소송법이 보면 재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무죄 같은 뭔가 뒤바뀌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증거서류 같은 증거물 증원이 위조됐거나 변제됐거나 허위였다는 게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재심 요건 충족하기 쉽지 않고 재심 청구가 되더라도 결론이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의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이런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할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방법은 이제 사실상 사면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이 사면 관련된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이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건 뭐 이제 대통령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 측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진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어요.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백준 비서관이라든지 또 다스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술 자체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본인의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반면 교사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결국 저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뭐 역대 대통령을 지치한 데 보면 항상 전 대통령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은 항상 우리는 저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냐 하면 결국 이제 검찰이나 사법기관이나 기관을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현재 검찰의 어떤 이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여러 가지 맡고 있고 또 이거 추미애 장관과의 이제 윤 총리와 갈등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요. 앞으로 이거는 뭐 이 끝나지 않을 문제로 봅니다. 앞으로 아마 국민 여러분 지켜보시겠지만 제 그냥 경험해 온 감으로 보면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어떤 면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정말 나도 정말 살아있는 권력도 문 대통령 본인도 그냥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하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부가 좀 이 모습들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되돌아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언론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사면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박정원 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면을 지금 거론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죠. 사실. 그리고 사면 같은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다스에서 횡령을 몇 배씩 하고 또 대통령 재임 중에도 삼성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우리 국가의 대표인 국가의 원수였던 대통령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당장 크리스마스 때 이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국민 여론이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면하게 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할 뜻을 지금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다 지금 형이 확정되는 상황이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 맞춰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확정 판결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동안 이 사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대선 총선에서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적인 판단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패배를 했고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만 사과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두 차례 두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했던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그러면 주변에서 그 문제를 사전에 어떤 경종을 올리지 못했는지. 정말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또 한 번 이거는 겪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이제 이 견제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의 어떤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이 항상 반복된다. 그리고 또 말로만 반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를 본다면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단순히 말로 사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사과의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박정우 회자가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면제부를 한 번 검찰에서 특히 특검에서 한 번 줬었어요. 후보자 시설에.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이 이전 대통령에 대한 시정 확정이 나오고 나서는 이 공수처에 대한 중요성들이 또 부각되는 것들이 여당 쪽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첫 회의를 했죠. 그래서 7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가졌고 박병석 의장이 위축장을 줬습니다. 보면 추미애 장관,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당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이현 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첫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나고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회의인데 11월 13일에 두 번째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11월 9일까지 각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 명단이 11월 13일에 두 번째 회의 때 와서 논의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좀 세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 쪽 위원들, 당연직 위원들은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가지고 공수처를 출금시키려고 할 테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온 얘기를 보면 지난 첫 회의에서도 여당 인사인 박경준 의원은 후보 추천은 최대한 빨리 된다. 이게 자신들의 입장에다가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정부 여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후보를 연면이 봤을 때 추천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에 안 든다면 계속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걸 한 달 안에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 후보자 추천, 의결 절차를 맞춰야 될 그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안에 공수처가 출범되는 쪽으로 안 가게 된다면 법 개정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뉴스가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시사구만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만약에 출발한다는 뉴스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도중에요.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냈습니다. 당원을 개정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찬반 의견을 물었고 86.6%의 찬성률로 후보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당원들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투표하러 그러니. 사실은 이 문제는 5년 전에 아시겠지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이었죠. 당시에 고성군수 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2017년도에는 이걸 법제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걸 당원 투표로 뒤집는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서울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귀책사유가 여당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처음 큰 결단을 내린 것인데 과연 이런 식의 결단이 옳은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원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5년 전에 한 약속. 물론 자기가 한 약속은 아니더라도 당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 법을 통과, 이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정치 발전에 이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금은 정치 후퇴의 출발점이 됐나요? 그러면 당시에 했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어떠면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정당으로 이미지가 각인됐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 되돌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원의 힘을 빌려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누가 사과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때 법을 통과시켰던, 이익 조항을 통과시켰던 분들이 이런 게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이신지. 그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혁신했다. 우리가 정치 발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1호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쉽게 국민과 약속을 어긴다. 지난번 비례정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뒤집었지 않습니까? 위법이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요. 과연 정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사람들 말 못 믿겠네. 이런 것만 계속 지금 어떤 불신만 쌓아놓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 등등 많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입이 10개라도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노년동 자택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동부구치소로 수감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출석하기 위해서 그리로 향하고 있다는 현장 영상이 들어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평 독방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기 출소하게 된다 그러면 2036년 출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화면 영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드렸고요. 박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96조 2항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 사과한다. 그리고 해당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할 말이 없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게 된다면 그 안내금으로서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를 듣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향후 정치 일정을 볼 때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선거라는 게 얼마나 정말 치열하고 칼만 안 들었지. 전쟁과 다름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저쪽 후보들만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유권자는 어떤 생각할 거냐. 민주당은 그냥 정치를 하거나 뭔가 수권정당으로서의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부 계층 구조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만약에 안 내게 된다면 향후 당의 타격이 더 크게 되고 더 이렇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고 이게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크게 보면 우리 나라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사과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피해자까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정치를 내세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철저한 검증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우는 게 그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계속해서 해마다 치러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영향도 좀 꽤 있을 것 같다 보거든요. 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 판도가 또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박정우 기자가 이야기한 게 맞는 말입니다. 마땅한 말인데 그럼 5년 전에는 그게 안 마땅한 말이 됐다는 거냐. 바로 이런 부분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국립표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당이 어떤 살아있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좀 저는 이게 속내가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거짓듯 약속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 선거가 워낙 사실은 양쪽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이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후보를 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당내의 어떤 경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지금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 국면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상당히 정책 도박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선거에서 이낙연 대표가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당내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고 반면에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정말 사부노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게 야성이 없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거 봐라 선거 하나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이 좋은 선거판에 졌다. 그러려면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부노열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선거의 기류가 다음 내년 후 내년 3월 7일까지 대선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들어와서 잠깐 소화해내고 다시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사 미사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 나오는 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지은조에 대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2775님 전직 대통령 잔혹사는 끊이질 않나요? 대통령 잘못도 있겠지만 정권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5292님은 이번 이명박 사건은 정말 검찰개혁에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엇을 수사한 걸까요? 라고 의견들도 보내주셨는데요. 박정우 기자 대선까지 이 상황에서 쭉 봤을 때 민주당의 이런 영향 어떻게 증명하시는지요? 내년 선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겠죠. 거기에 대한 핸디컵을 안고 민주당은 이렇게 후보를 내는 건데요.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서울시장은 이겨야 대선 경선에서 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분위기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86%나 지지한 당원들이 지지한 투표한 당원들 중에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야지 그다음에 당원들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을 걸고 하는 거고 그만큼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 내기로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다른 정당에서도 서울시장 혹 부산시장에 여러 거론되는 후보들 추천 인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어떤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시장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도 거론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김선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이나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어떤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영입 가능성도 있다. 오늘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후보들과 한다는 거 하는데.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 명의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원 의자는요?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도 생각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이 좀 더 다이내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가 마땅치가 않아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별로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여러 지금 의사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부산시장에는 딱히 지금 후보가 안 보이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